우리 회사는 품질경영활동을 활성화하고 사내분임조 우수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전사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본사대회의실에서 지난 16일과 17일에 걸쳐 전사품질분임조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대회 출전분임조 13팀과 국제대회 출전분임조 2팀이 참가해 그동안의 혁신활동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사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금상은 가스터빈 발전공정 개선으로 정비시간 감소란 주제로 발표한 일산화력본부 기계부 아이베스트 분임조가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은상은 당진화력본부 제2발전처 환경설비부 품샘풍사 분임조와 정보시설부 UTI 분임조가 받았습니다. 1차 공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차 공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